바이든 배학관이 비서실장 교체에 이어 경제팀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배학관에서 경제정책을 추도하고 있는 국가경제위원회 NEC를 이끌 국장에는 라이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기용됩니다. 라이엘 브레이너드 신임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내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준의 2인자이자 제롬 파울 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장과 함께 연준 3인방으로 불려온 라이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지난 한 해 물가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에 동의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주도하는 비둘기파로 꼽히고 있다고 월스리저널이 평가했습니다. 예 따라 브레이너드 신임 국장이 국가경제위원회를 이끌게 되면 미국이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1세인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내정자는 미국의 교원의 딸로 서독과 폴란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국제경제와 러시아경제타르기 등의 일가교원을 갖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대처해야 할 대외경제요인을 감안한 경제정책 실행의 적임자인 것으로 월스리저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학관 경제자문위원장에는 세실리아 라우스 현 위원장이 올 봄에 물러나고 제레드 번스타인 현 자문위원이 임명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배학관 비서실장에도 경제통인 제프자이언츠 코비드 대응팀 조정관이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제프자이언츠 배학관 비서실장과 라이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법과 3,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이션 감출법상의 에너지 전환책, 2,600억 달러를 지원할 반도체 미국 생산 촉진하는 집수법 등 3대 법률을 실행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정책으로 물가잡기에 주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초대형 국채공사를 벌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면 미국의 불경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로 일하다가 배학관 경제팀으로 옮기고 다시 요직에 기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벤 버넨키 전 연준의장과 제니 렐렌 전 연준의장이자 현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두 사람과 비슷하게 라이엘 브라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번에 배학관 경제수장으로 옮겨 불경기를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조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차기 재무장관을 맡게 될 것으로 월스리저널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